짱하! 안녕하세요. 2편은 조금 위에 추천해드린 게 그냥 백화점 브랜드 아니면 스파 브랜드 좀 살짝 기본이잖아요. 근데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오버핏 블레이저를 원할 수도 있고 조금 뭔가 고지선이 높게 올라오는 살짝 아크네 느낌 나는 그런 느낌의 블레이저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2편에서는 그런 조금 살짝 기본 테일러드 자켓에서 벗어난 조금 특이한 디자인의 포인트가 있는 조금 트렌디한 그런 느낌으로 추천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도메스틱 브랜드들 아니면 하이엔드 브랜드 아니면 덩치 큰 분들 덩치가 커서 나는 우리나라 옷은 절대 안 맞는다 그런 분들까지 제가 오늘 정리를 해왔기 때문에 한번 그거 같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볼까요? 자괴감이 드네요. 아무튼 이렇게 1편 잘 봤죠? 그러면 2편 갑니다. 2편은 대부분 상하이 세트가 아니라 조금 단품이 많아. 단품이 많으니까 그거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제가 봤을 때 제일 무난한 거. 제일 무난하고 가격대도 제일 저렴한 거는 모노소잉 여기거든? 다른 브랜드들 다 봤는데 솔직히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가지고 지금 1편에 제일 추천하는 방법이 이거긴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본인이 찾기 귀찮다. 아니면은 보는 눈이 없어서 못 찾겠다. 그런 분들은 그냥 이거 사면 돼. 뭐 이렇게 폴리 소재도 있고 울 소재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한번 사는 거 이왕 기왕 사는 거 폴리 소재 있는 거 폴리 60에 레이온 40 이걸 사는 것보다는 울 60에 레이온 40 폴리 40짜리가 있거든? 울 60퍼짜리? 개인적으로는 그냥 한번 살 때 어차피 올해 입을 거잖아요? 2만원을 더 투자하고 저는 울 셋업을 더 추천해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진짜 돈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 2만원을 아껴서 이걸 사도 되는데 웬만하면 울 함량이 높은 요거로 추천을 드리고 그냥 뭐 이렇게 평이라던가 그런 걸 쭉 봤는데 가장 무난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제일 입기 좋아요. 할인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서 이런 거는 사도 한 14만원? 15만원? 6만원? 한 요 정도가 되거든? 10만원 중반 정도가 되는데 근데 그냥 귀찮은 분들이라던가 잘 모르겠는 분들은 이거 사면 실패는 안 할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카라리스도 있습니다. 이런 카라리스도 있으니까 카라리스 블레이저 같은 거 그냥 깔끔한 거 구매하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모노소잉도 그냥 나쁘지 않다? 그냥 괜찮아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체크 블레이저라던가 핀 스트라이프는 개인적으로는 비참한데 마음에 들면은 뭐 구매하시려면 하세요. 근데 저는 그냥 이런 게 나은 것 같아. 예전에 구독자분들이 오버핏 블레이저 추천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나댓나꺼 여기가 오버핏으로 괜찮은 것 같거든? 그냥 가격대도 무난하고 소재라던가 원단 퀄리티도 무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기본 블레이저가 있고 기본 셋업이 있는데 그럼 오버핏 블레이저를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나댓나꺼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가슴 쪽에 자수 패치 들어간 게 있거든? 자수 들어간 거는 개인적으로 좀 별로 많이 오버핏으로 나왔다고 하니까 이렇게 구매 후기 같은 거 참고해 봐봐요. 많이 오버핏으로 나왔대.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오버핏 블레이저. 이런 느낌이니까 이런 느낌의 오버핏 블레이저를 구매하고 싶으셨던 분들한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편집샷 비슬로우라는 덴데 여기는 조금 아메카지 감성이 있는 데거든? 제가 아메카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비슬로우 수트들이 퀄리티가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샘플 세일이라던가 그런 거를 시즌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거든? 이런 가격대가 부담되는 분들은 비슬로우 샘플 세일할 때를 노려보세요. 비슬로우는 일단 퀄리티도 괜찮고 아메카지류 쪽? 좀 살짝 그런 캐주얼 쪽으로 입는 분들한테 되게 좋거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시즌마다 샘플 세일을 하거든? 자켓 49,000원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 한 번씩 체크를 해본 다음에 이번에 FW 세일할 때 가서 득템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메카지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쭉 다 그런 아이템들만 입점해놓고 그런 것들만 판매하기 때문에 퀄리티도 다 좋고 좋습니다. 그 다음은 시너리라는 덴데 시너리는 제가 들은 바로는 옷 퀄리티라던가 그런 건 좋아요. 근데 가격대가 좀 비싸. 지금 세일을 하고 있거든? 여태까지 보여드린 거는 그냥 기본 2버튼에다가 뭐 다 그냥 뭐 있어봤자 오버핏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살짝 어... 뭐 발렌시아가 느낌? 뭐 아크네 느낌? 그런 느낌의 3버튼 고지선 높게 올라오는 블레이저를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여기가 원단 퀄리티라던가 그런 게 되게 좋다고 들었거든? CS라던가 마감 이런 것도 다 좋고 울팩 원단에다가 뭐 이런 소재를 쓴다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 할인해서 17만 원이니까 조금 나는 디자인이 좀 포인트가 있고 요즘 좀 트렌디한 느낌의 셋업을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시너리 것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3버튼 고지선 높은 거랑 이런 것들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 있는 것 중에서는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그냥 나쁘지 않아요. 이런 3버튼 고지선이 높게 올라오는 거라던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건 살짝 크롭하죠? 크롭 블레이저? 크롭 3버튼 블레이저 세일에서 13만 원 크롭한 미니멀 아우터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베어로에인데 여기는 좀 시너리랑 비슷한 느낌인데 시너리보다 한 4, 5만 원 더 싸요. 정상가 기준 한 6만 원? 6만 원, 7만 원 정도 좀 저렴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조금 살짝 좀 트렌디하게 나오긴 했죠? 고지선이 높게 나오고 아마 클래식 입는 분들한테는 별로 좋은 브랜드는 아닐 것 같은데 그냥 요즘 좀 트렌디하게 입는 분들 아 크네? 좀 살짝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입는 분들한테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 다음 이 버네로 좀 덩치 큰 분들 있잖아. 막 헬스 하시는 분이라던가 살이 엄청 찌신 분들은 바나나, 리퍼블릭, 코스, 제이크루 여기서 살면 되거든? 다 해외 브랜드고 여기가 톨 사이즈, 빅 사이즈라고 엄청 크게 나와요. 그래서 평소에 조금 우리나라에서 옷을 이런 수트들을 못 사셔서 맞춤으로만 구매하셨던 분들은 바나나, 리퍼블릭, 그리고 코스, 제이크루 이렇게 세 개 알아보시면 좋거든? 근데 바나나, 리퍼블릭이랑 제이크루 둘 다 세일할 때 사면 가성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세일 같은 거 정보를 알림해놨다가 세일 딱 할 때 하시면 더 좋고요. 여기도 아울렛이 있으니까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바나나, 리퍼블릭, 아울렛을 이용해서 구매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세일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따로 보신다던가 이렇게 30%, 40% 지금 40% 할인을 하죠? 이런 식으로 할인하는 게 있으니까 할인할 때 구매하는 걸 추천하고 코스도 사이즈가 54까지 나와서 우리나라 110 있는데 딱 맞는 분들한테는 코스가 54 입으면 맞을 거야. 54 사이즈가 한 110, 115 정도 되거든? 제가 입는 게 44 사이즈고요. 한 이 정도 느낌으로 딱 맞아. 그래서 우리나라 110 있는데 짝는 분들한테는 코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제이크루 여기도 이런 식으로 블레이저 같은 것도 나오고 여기도 아까 말했다시피 제이크루 팩토리라고 있거든요? 조금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제이크루 팩토리 같은 거 한 번씩 체크해 보신 다음에 제이크루 팩토리가 따로 있으니까 그거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하이엔드인데 하이엔드는 솔직히 좀 비싸요. 좀 많이 비싸. 지금 이런 거 이런 느낌의 블레이저 이런 것들 3버튼 블레이저를 유행시킨 게 아크네거든? 3버튼 블레이저를 유행시킨 원조가 아크네입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비싸 하더라도 원조의 느낌을 느끼고 싶고 좀 살짝 갬성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크네 3버튼 블레이저 예쁜 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 블레이저도 예쁜 거 많고 그리고 여기는 아크네 팩토리 같은 거 열면은 되게 저렴한 편이니까 아마 구독자분들도 여러분 구매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매하셔도 되고 아무튼 아크네 셋업 괜찮다. 그 다음에 추천해드리는 거는 갓네즈엘라 그 다음은 마르셀라인데 마르셀라는 일단 너무 비싸거든? 마르셀라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구매하는 거는 육스를 통해서 많이 후라칠 때 구매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가격대는 한 제가 봤을 때 40만원? 30만원 정도면 디자인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특이하게 나와서 디자인에 포인트가 있을 경우는 한 40만원 정도는 주고 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르셀라 블레이저고 아까 아까 아크네 경우가 3버튼 블레이저를 유행시켰다고 했잖아요. 3버튼이랑 좀 크롭한 느낌을 유행시켰는데 어 3버튼 말고 카라리스를 유행시킨 거는 마르셀라거든? 원조가 마르셀라라 아무튼 이 정도로 추천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됐나요? 더 땀나 말 너무 열심히 해서 어떻게 좀 도움이 됐나요 여러분? 아 일단은 뭐 도움이 됐으면은 좋겠고요. 살짝 제가 셋업 같은 거를 추천할 때는 너무 희한한 거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 기본 스타일이 이미 있는 분들은 좀 특이한 걸 사도 되거든? 오버핏이라던가 아니면 고지선이 높게 올라오는 블레이저라던가 아니면 뭐 카라리스라던가 좀 그런 식으로 디자인 포인트가 더한 걸 사도 되는데 학생분들 아니면은 수트를 처음 사시는 분들은 2버튼으로 사세요. 2버튼이 그냥 제일 무난해. 아까 보여드렸던 모노소인 있잖아. 모노소인 2버튼이 제일 무난하니까 그거로 구매하시면 되고 컬러를 얘기해 드리자면은 일단 가장 기본이라고 불리는 거는 다크네이비이긴 한데 다크네이비가 좀 살짝 애매하거든? 일단 제일 무난한 제일 기본은 다크네이비 그 다음에 블랙 블랙 그레이 이 정도로 무난한 셋업 순위니까 아무튼 요 3개 정도는 가져있으면 좋다. 그렇게 아시면은 좋을 것 같고 오늘 이렇게 블레이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셔서 한번 쭉 정리해 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컨텐츠는 맞춰보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아 이거 맨날 막 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아 이렇게 하면 되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 한 번씩 그러면은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 코스 세일은 11월? 12월? 이때쯤에 할걸? 그래서 많이 기다려야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